갑자기 인사불성으로 쇼크가 왔을 때 인사불성으로 쇼크가 왔을 때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화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치방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올려놨는데요. 인사불성이라든지 쇼크가 왔을 때는 먼저 간단하게 기운이 없어 쓰러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왔을 때는 우리 그림처럼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 손톱 바로 앞에서 한 2mm 정도 되는 곳에 이런 앞진봉을 가지고 자극을 해준다든지 아까 없을 때는 깍지를 껴서 한다든지 조첨 자극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손톱 아래에서 중앙에서 약간 옆으로 가면 이 자리와 가운데 손가락에서 가운데 마디 약간 옆쪽에서 자극을 주거나 이런 방법들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주고 붙여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간단했을 때 이야기고 나도 몰래 쓰러져 버려 있어요. 저 환자가 이럴 때는 열 손가락 이미 쓰러지면 열 손가락을 손 끝을 전부 다 아까 우리 조첨 자극도 되겠고 또는 깍지 껴서 자극하는 방법도 있겠고 심할 때는 열 손가락 끝을 다 이렇게 자극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자극을 주고 나서는 이런 기마크봉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열 손가락에다가 모두 이렇게 붙여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자극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상 이렇게 다는 못하지만 이렇게 붙이는 실기를 보여드리면 열 손가락에 이렇게 강하게 자극 주고 나서 붙여주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너무 무더위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또 골프 즐기시는 분들이 골프 라운딩을 나갔다가 무더위에 실신을 해서 쓰러지는 분들도 계시고 뇌졸중이 발생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렇게 쓰러진다라는 게 굉장히 강범위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쓰러짐이 있었을 때는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지압점을 자극하는 것이 다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빨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구급차를 부르는 게 급선무지만 급선무지만 구급차가 오는 동안까지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회복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응급처치로 의식을 좀 되찾았다라고 하더라도 호흡 자체가 조금 균일하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호흡을 또 안정화시킬 수 있는 지압점이 있다고요? 네, 호흡을 잘하게. 그래서 숨을 잘 쉬게 하는 치방인데요. 이 숨을 잘 쉬게 하는 치방은 인사불성 처치 후에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그림에 보면 맨 아래 여기하고 마디하고 한 중앙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숨을 잘 쉬게 하는 지금 혈점이 지금 그려져 있죠. 그 자리는 숨을 잘 쉬게 하는 처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다가 쭉 자극을 주고 네 번째 손가락에도 혈자리가 3개가 있지요. 이 혈자리는 폐기능을 왕성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요즘 코로나, 감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성이잖아요. 이럴 때 도움이 크게 되는 혈자리인데 폐점막의 건조를 예방해줘서 점액을 분비시켜요. 그래서 미세물질을 차단하거나 바이러스 등을 차단해가지고 폐기능을 왕성하게 도와주기도 하지만 요즘 굉장히 덥하고 습하잖아요. 이럴 때 숨을 잘 쉬게 하는 처방으로 간단하게 쓰러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 여기 마디에 첫 번째 있는 여기 혈자리와 첫 번째 혈자리와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마디에 있는 혈자리 여기에다가만 자극을 주어도 이렇게 자극을 주고 이런 기마크봉을 이렇게만 붙여줘도 숨쉬기, 마스크 속에서 숨쉬기 편안해 이렇게 해집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숨을 잘 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어느 모임에 갔을 때 기침이 너무 나오면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주변 사람한테. 그래서 이 손가락 끝에서 손가락 끝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밀어주는 방법도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안쪽. 쉽게 보면 손을 같은 높이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요. 이 선상에서 이 자리를 이렇게 안으로 쓸어서 넣어주는 것도 심한 감기, 기침 때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네 번째 손가락의 안쪽을 자극하고 이 가운데 혈자리들을 자극을 하는 것이 코로나19에도 좀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회점막을 보호할 수미 혈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좀 재채기 나올 때 이 방법 참 유용하게 쓸 것 같은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그리고 이제 손 씻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응급처치와 관련해서 수시침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와 전화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고 계셔서 저희가 문자로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시청자분의 문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문자 들어와 있나요? 933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이나 친인척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서 주변의 낮은 산을 운동삼아 오르내려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사로는 아닌데 내려오는 길에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찌우셨고 꼬리뼈 부위가 충격을 받아서인지 은은한 통증이 있어서 불편합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뼈에는 이상이 없다. 하지만 저는 불편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엑스레이상으로 이상은 없지만 계속해서 꼬리뼈 부위에 통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도 수치침으로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나요? 이 상태는 꼭 내려오는 길에 닫히는 것도 있지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의자를 이렇게 빼버리면 딱 엉덩방아 찢잖아요. 그 자리에 해당되는 부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손을 보면, 내 손을 보면 손목 중앙 쪽에 쏙 들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이 쏙 들어간 부위가 아니고 그 위에 뼈 끝. 그래서 우리 이 손 모양으로 보면은 이 부위, 한번 우리 메시지 문의하신 분 한번 보실래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양쪽으로 눌러보면은 제일 아픈 부위.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걸로 간단하게 이렇게 자극 주고 알코올 솜으로 닦고 이것을 이 부위가 아픈 부위이기 때문에 닦고 알코올로 닦은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면은 양손에 이렇게 붙여주면은 오늘 붙인다고 오늘 좋아지진 않겠지만 꾸준하게 자극을 주면은 훨씬 편안해지고 빨리 조절이 될 것입니다. 좌우에 같이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사진상으로는 이상이 없어도 본인이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 꼬리뼈에 해당하는 이 혈자리에 이렇게 좀 기마크봉 이런 것들을 좀 붙여주고 마사지를 해주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이 혈자리 양손 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극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참 무슨 리니가 굉장히 많아요. 골프와 어린이를 더한 골리니, 그리고 등산과 또 어린이를 더한 등리니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실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무리하게 발에다가 힘을 주다 보니까 발목을 삐끗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발목이 한 번 삐끗하면 계속해서 좀 삐끗하고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이 부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살아오면서 한 번 염자, 그러니까 발목이 삐끗했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두 다리를 한꺼번에 삐끗하지는 않을 거고 오른쪽이 삐끗하든지 왼쪽이 삐끗하든지 이런 상황이 와요. 그러면 오른쪽 다리를 예를 들어서 삐끗했다. 그러면 그림에 빨간 점과 파란 점이 보이지요? 그래서 그 보이는 그 부위 쪽으로 통증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앞짐봉을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굴려봅니다. 굴려보고 또는 이렇게 밀어보면 가장 아픈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 아프면 왼손에서 여기 아픈 부위에 또는 오른쪽이 아프면 오른손에 아픈 이 부위에다가 그림처럼 그래서 왼쪽 발이 아프면 왼쪽에 오지에서 오른쪽이 아프면 오른쪽 오지에서 자극을 주는데 어? 왜? 사지에 혈자리가 하나 있죠? 이것은 우리가 자세 교정을 위한 혈자리예요. 그래서 자세가 바르게 된다면 잘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자극을 해준다면 붙여주고 아픈 자리에 이렇게 자극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도 붙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극을 주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게 오른손이니까 오른쪽이었을 때 이렇게 자극을 해주고 왼쪽이 있을 때는 왼쪽 손에다가 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우리 조첨 자극 또는 깍지를 껴서 자극하는 거 해봤잖아요. 길을 가다가 딱 발목을 삐면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오지 돌리면은 이것은 제가 우리 막내 아이가 아기 쓸 때 병원회를 아파서 병원회를 업고 가는데 급하잖아요. 저도 엄마니까 발목을 삐끗했어요. 어떻게 빨리 병원회를 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오른쪽 발목에서 여기가 파리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다친 것은 정말 신기하게 빨리 좋아집니다. 방금 이제 강사님께서 막내 아이가 발을 삐끗했을 때 응급처치를 이렇게 하셨다. 제가 발을 업고 갔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좀 생활 속에서 혹시 응급처치를 했던 다른 사례들도 저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특히 이제 아까 인사불성 때도 해당이 되는데 제가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자주 잘 아시는 남자분인데 얼굴이 평소보다 색이 약간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왠지 기운이 없어서 자꾸 그분을 쳐다보게 됐는데 서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빨리 뛰어가가지고 저는 항상 이것을 이런 앞진봉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손끝에다 자극을 해줬어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는 아까 깍지 끼워서 손가락으로 누르게 하면서 119 부르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조금 이제 구급대원이 바로 몇 분 있으니까 오셔서 이제 응급실에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링거만 한 대 맞고 집으로 오셨는데 칭찬받았대요. 응급처치를 잘해서 이상 없이 링거 한 대만 맞고 집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경험도 있지만 이렇게 발목 빈 것은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길 가다가 보면 발이 하면서 바로 흔들고 계시는 분들 막 지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해석으로 제가 가요. 그리고 누가 전화로 선생님 발목에 뼈 써요. 얼른 하세요. 하고 나니까 편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붙이는 봉을 실제로 발목에도 붙이고 아까 여기 붙였던 자리 있죠. 이렇게 동시에 자극을 해주면 더 빨리 좋아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발목은 발목을 뼀을 때 잘 따라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손목은 어디? 갑자기 일하다가 손목을 삐끗 할 수 있잖아. 일하다가. 그러면 네 번째 손가락 끝을 또 이렇게 하면 빨리 조절이 되겠죠.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주된 혈자리 몇 개를 좀 알려드릴까요? 아까 처음부터 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 손가락 모형과 함께 혈자리 몇 개 알려주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손 모형이 제 손보다 좀 커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우리는 제가 여기에다가 중심선을 그을 거예요. 이 중심선을 딱 그어보면 오른손 왼손 다 똑같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오른손이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 다리가 아프면 오른쪽에 오지에 가서 자극을 해주면 돼요. 오른쪽 오지. 팔이 아프면 사지. 그 다음에 얼굴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면 아까 머리 아플 때 깍지 끼워서 자극했죠. 여기다가 목이 아프면 가운데 마디. 그 다음에 가슴 쪽이 아프면 여기 첫째 마디 절해서 자극을 해주면 되는데 마디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손가락 마디가 세 개지요. 그래서 손가락 마디가 세 개여서 크게 여러분들이 오늘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릎이 아파. 그러면 여기는 고관절 부위예요. 그러니까 무릎은 여기 둘째 마디 쯤이겠죠. 둘째 마디 쯤이에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시청자분들 무릎이 아프면 여기 둘째 마디를 한번 눌러보세요. 손톱으로 꽂고 뭐 없으면 손톱이 없으면 볼펜으로. 손톱이 없지는 않죠. 손톱이 없지는 않네요. 볼펜이 없으면 손톱으로. 볼펜이 없으면 손톱으로. 또는 손톱으로 하기가 그래요. 손톱을 깎아서. 그러면 집에 있는 젓가락으로도 해도 됩니다. 포크로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피만 나지 않게 자극을 해주면 어딘가 아픈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늘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좋고 팔목은 빙 돌아서 어딘지 모르면 이 셋째 마디를 빙 주변을 가지고 돌려서 자극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한다면 네 번째 손가락 손목. 아침에 핸줄을 빤다든지 걸레를 짠다든지 이럴 때 새큰하거나 뭔가 갑자기 아파요. 그러면 손가락 끝마디 이렇게. 얘가 아플 때는 이 손목이 아프면 여기서도 여기 마디예요. 마디 어딘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꾹꾹꾹꾹꾹 눌러가면 유난히 아픈 부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굴, 목, 가슴 나 얼굴에 마사지를 많이 하고 싶어 여기를 많이 만져주면 되겠죠. 그럼 얼굴에 붓기도 빠지나요? 붓기도 빠지나요? 그다음에 여기는 많이 만져줄수록 좋은 게 틈틈이 이렇게 손가락 끝을 자극을 해주면 치매 예방도 돼요. 그래서 아까 인사불성 때 손끝 자극을 해줘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갑자기 기운이 없어 그럴 때는 이 손끝 치기만도 기운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스위치팀에서는 오기열이다, 기운이 생겨주게 하는 혈자리다 해서 이렇게도 하는데 정말 머리가 아프면 잘 몰라 가운데 손가락 여기를 어딘가 자극을 해야 시원해집니다. 오늘 확실하게 알아가는 게 머리 아플 때는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자극을 해라. 또 머리 아픈 일이 실생활에서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네